지금부터는 방광건강 챙기러 가보겠습니다. 자, 쉬쉬하지 말자 방광 튼튼 건강법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보이시나요? 선글라스키 무서운 조교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방광 훈련을 하라 나왔어요. 방광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서요. 네, 이게 앞에서 우리가 배뇨일지 쓰는 거, 그리고 과민성 방광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거, 그리고 앞에 이제 골반 근육 운동 했었던 거 다 연결되는 것들일 텐데 특히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소변이 갑자기 마려울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못 참고 소변이 조금만 마려워도 실수할까 봐 미리미리 가버리시거든요. 그러면 방광이 편안해질 틈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방광은 하루에 4번에서 6번만 소변을 비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만큼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너무 자주 보시게 되면 방광이 더욱더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골반 근육 운동을 하면서 같이 방광이 우리가 소변 마려울 때 참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짧게 짧게 관략근을 수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소변을 참을 수 있는 신호가 조금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변을 조금씩 조금씩 참을 수 있는 간격을 늘려주는 방광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방광을 건강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훈련과 더불어서 관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 돋보기가 있죠. 뭘 관찰할까? 나의 소변을 늘 체크하라. 김 교수님. 네, 소변 색이 변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약간 노란빛의 소변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을 봤는데 붉은 소변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약간 콜라색처럼 약간 검붉은 소변이 색깔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는 꼭 병원을 빨리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다른 경우는 쌀뜨물처럼 아주 뿌옇게 색깔이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됐을 때는 꼭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색깔 말고도 냄새의 변화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선이 상했을 때 나는 그런 냄새 같은 것들이 악취가 소변 보자마자 확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소변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소변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물 내리시는 것도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바로 물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물은 조금씩 자주 나눠서 마셔라. 그러니까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부담이 될 것 같고 아무 마셔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마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김 교수님.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민성 만강 환자분들이 치료를 꾸준히 잘 받으시다가 좋아지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내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진료실에서 만나보면 꼭 손에 큰 물통을 하나씩 들고 계시고 사실 여러분 방송에서 물 많이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듣고 계신데 사실은 물을 많이 먹었을 때 좋은 분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로 결석 아니면 요로 감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 그리고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항암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민성 만강 환자분들 중에서 특별히 다른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물은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적당히가 얼마냐.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일어나서 주무시기 2시간 전까지 한 1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소량씩 나눠서 드시니 가장 좋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이 마르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럴 때는 자주 입을 헹궈서 뱉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뿐만 아니라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약 조심해야 되는데 굉장히 의외의 약도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염색약 사용과 감기약 복용을 주의하라. 참 의외예요, 교수님. 이게 방광 건강에는 사실은 염색약이 좋은 건 아니어서요. 염색약의 성분 중에 벤지딜2, 나프티라미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바람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염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방광암이 생길 가능성이 안 하는 분들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감기약은 왜 조심해야 되냐면 보통 분들은 상관이 없으신데 전립선비대에 있는 분들은 감기약에 있는 성분 중에 콧물 감기 있을 때 항이스타민,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있는 것 코막힘을 뚫어주기 위한 약들을 쓰는데 이게 전립선 요도를 조금 긴장시켜서 소변을 보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비대에 있는 남성분들은 감기약 복용하실 때 항상 내가 전립선비대에 있으니까 괜찮은 약으로 처방해주세요 하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건강 챙기는 방법 그림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거든요. 바로 골반 운동을 하는 게 또 도움이 된다고요. 윤 교수님. 네, 우리 골반 운동 많이 배웠잖아요. 골반 운동을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케겔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이건 정말 급하게 배울 수 있는 팁인데 소변 볼 때 소변 줄기를 한번 끊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소변 줄기가 끊어질 때 조여지는 근육이 골반 근육이거든요. 또 골반적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 골반 근육인데 절대로 소변 볼 때 끊으면서 골반적 근육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방광이 망가지고 그 근육을 조이는 느낌으로 소변을 참는 연습을 할 때는 짧게 짧게 여러 차례 일단 10초 동안 한 10번 이렇게 조이고 기침하거나 뛰거나 재채기할 때 소변 살 때는 그걸 길게 5초에서 10초 동안 잡았다가 풀어주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아주 효과적인 골반적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골반 운동 조금 더 배워보겠습니다. 권일수 박사님 앞으로 모실게요. 준비물을 갖고 나오시네요. 의자하고 공. 어떤 운동일까요? 자, 저희가 내정근과 이렇게 엉덩이 근육과 같이 골반 기저근과 연관되어 있는 근육들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우리 방광을 더 튼튼하게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 같이 편안하게 의자를 앉으시고요. 네, 자, 공을 허벅지 안에 껴주세요. 자, 그리고는 우리가 공을 찌그러뜨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정근을 자극을 할 건데 자, 숨을 뱉으면서 후 공을 쥐어짜주세요. 네, 자, 그러면 내정근이랑 엉덩이까지 힘이 들어가시나요? 힘이 들어가네요. 네, 자, 다섯 개 같이 해볼 건데요. 자, 둘. 자, 쥐어짜주세요. 쥐어짜요. 네, 자, 셋. 내정근과 아랫배. 네, 네. 다시 시작해요. 네, 넷. 쭉 짜주시고요. 네, 잘하셨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섯. 쭉. 네, 이렇게 짜주시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항상 아랫배와 내정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네. 이것보다 조금 더 강도 있게 한번 해볼게요. 네, 같이 여기 사이에 쓰셔가지고. 네. 이번에는 허벅지 안에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네, 역시 공을 넣었네요. 네, 똑같이 넣고요. 공이 없으실 경우에는 그냥 쿠션이나 두부마리 휴지 같은 거 가정에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의자 같은데 손 잡으시고. 자, 이번에는 발꿈치를 까치발처럼 들어올릴 거예요. 그러면서 엉덩이도 쥐어짜면서 허벅지 안까지. 네. 자, 내려보시고. 자, 배꼽 쪽으로 가까이 항문을 쥐어 끌어올리면서. 짜면서. 네, 짜면서. 네. 돌아오시고요. 자, 3개만 더 해볼게요. 자, 쥐어 짜면서. 짜면서. 네, 올라오세요. 네, 내려가시고. 네, 쥐어 짜면서. 마지막. 네, 마지막 다섯. 네. 다섯 번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치료와 운동을 하셔서 꼭 건강하게 방광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잘 위로 모시겠습니다.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까지 자세히 배워봤고요. 계속해서 그다음 건강법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은요. 하면 안 되는 거. 금연하라. 그리고 비뇨의학과 정기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흡연이 결코 몸에 좋은 습관이 아니죠. 그런데 이 금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담배에 있는 이 니코틴 대사물질들이 방광을 굉장히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과민성 건강이 있는 분들은 특히 금연을 하시는 것이 방광 건강을 지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검진 부분은 우리 김 교수님께서. 네,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여성분들이 비뇨의학과 검진 받으신 것이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비뇨의학과 진료 받으신 거 주저하지 마시고 오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많은 검사들을 받으시고 과민성 건강 환자분들 굉장히 편안한 행복한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광 건강 챙겨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